남자도 춥다. 춥지 않은 척 할 뿐이다. 겉으론 무심해 보여도 알고 보면 속은 따뜻한 그 남자를 닮은 다운 점퍼. 좋은 옷은 겉보다 안이 중요하다. 울룩불룩 근육맨처럼 애들 같은 점퍼가 아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이지만 안쪽 패딩이 정성스럽게 무려 79개의 다운방이 숨어있다. 안감 원단이라고 믿기지 않는 고급스러운 원단감과 엣지 있는 파이핑 컬러 배색. 탈부착 후드와 탈부착 라쿰퍼로 여러가지 스타일 연출. 정장 위에 코디에도 출퇴근용으로도 아웃도어 룩으로도 변신 가능한 전천우 다운 점퍼. 무엇보다 뚱뚱해 보이지 않는다. 안쪽 아이패드 수납 빅포켓. 구석구석 실용적인 포켓들로 활용도 만점. 가방을 따로 들지 않아도 추운 겨울에 오케이.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반짝이는 정성으로 좋은 남자를 닮은 좋은 다운 점퍼.